웹 애플리케이션은 실제로 서비스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웹 앱이 동작할 수 있도록 PHP나 장고나 Node.js와 같은 플랫폼을 설치해야 되고요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업로드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신속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과거 버전으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또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기도 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은 플랫폼이 알아서 해주고 개발자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AWS 일라스틱 빈스톡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AWS 계정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또 AWS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더욱 좋겠죠 AWS가 처음이시라면 AWS One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렉스틱 빈스톡은 이런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플랫폼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플랫폼이 서버에 설치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PHP를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다만 이 수업에서는 언어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강의가 어느 정도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생긴 코드를 실행시키는 웹 앱을 일라스틱 빈스톡을 위해서 구동시킬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라스틱 빈스톡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바로 애플리케이션과 환경이라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이 만든 앱을 의미해요 이 앱은 여러 개의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앱이 실서버라는 환경 또 개발서버라는 환경에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즉 환경은 여러분이 만든 앱의 코드가 탑재돼서 동작하는 구체적인 서버라고 한다면 앱은 그 환경들을 그루핑하는 폴더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앱을 만들고 그 앱에 속한 그 앱의 코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일라스틱 빈스톡의 홈으로 들어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환경과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의 환경을 가질 수 있는 더 큰 개념이죠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적는데요 myebapp이라고 저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하면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동작시킬 서버를 마련해야죠 그 서버를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새 환경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럼 myebapp에 포함되는 환경을 만드는데요 환경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웹서버 환경이 있고 또 하나는 작업자 환경이 있습니다 웹서버 환경은 보통 웹앱을 동작시키는 서버고요 작업자 환경은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크론잡이나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작업자 환경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웹서버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환경의 이름을 정하는데요 보통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뒤에다가 다른 env 같은 걸 붙이거든요 저는 이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직접 지정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름을 정하시면 되는데 내버려 두시면 자동으로 이름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서 관리형 플랫폼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플랫폼을 클릭해 보면 여러분의 앱이 어떤 플랫폼에서 동작하는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바도 있고, 노드JS도 있고, 파이썬도 있는데 저는 PHP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 PHP는 자동으로 7.4 버전이 아마존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 위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분의 환경에 디플로이 될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지정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코드를 지금 업로드하고 싶다면 코드 업로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일단을 만들어 놓고 일단 환경부터 만들어 보자 그럼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경 생성을 하면 바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요 추가 옵션 구성을 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가 옵션 구성을 선택합시다 그럼 잠시 기다리시면 이 위쪽에 사전 설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단일 인스턴스를 사용을 할 건데요 만약 여러분이 좀 규모 있는 프로젝트고 로드 밸런스와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 개의 컴퓨터가 명렬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싶다면 그 가용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일 인스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선택한 이 서버의 사양을 지정을 해야겠죠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EC2 인스턴스가 마이크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EC2는 AWS에서 빌려주는 컴퓨터들을 EC2라고 하죠 편집으로 가서 이 컴퓨터의 사양이 마이크로면 비싼 컴퓨터는 아니지만 마이크로보다 더 싼 게 나노거든요 저는 나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여기 보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상 머신 키페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키페어는 우리가 환경을 만들면 그 환경은 AWS의 컴퓨팅 서비스인 EC2 인스턴스가 결국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인스턴스에 여러분이 만약에 접속을 해서 직접 커맨드 라인으로 컴퓨터를 다루고 싶다 그때는 접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비밀번호라고 할 수 있는 키페어를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키페어를 하나 선택을 했고요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페어까지 생성이 설정이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히 바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생성을 클릭하면 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럼 저걸 보시고 아 이런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구나 아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됐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몇 분 기다렸다가 나머지 얘기를 또 진행해 봅시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환경은 MyEB앱에 속해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환경은 웹서버로서 만들어진 환경이잖아요 그럼 접속을 할 수 있어야겠죠 접속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주소가 바로 저 환경으로 접속하는 주소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된 결과를 보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프로젝트 즉 저 같은 경우는 index.php라는 단 하나의 파일에 저 간단한 코드가 들어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화면에 HelloEB1을 출력하는 친구예요 저 것을 어떻게 업로드 할 수 있냐면 압축하는 거예요 ZIP 포맷으로 저는 ZIP라는 명령을 이용해서요 압축된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에 app.zip라는 이름으로 저장할 겁니다 그러면 저 압축된 파일 안에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과 그 하이 디렉토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저 별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부모 디렉토리에 app.zip라는 파일이 생겨나고요 저 파일 안에는 index.php라는 파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저 앱.zip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일렉스 빈스톡으로 와서 업로드 및 벳포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애플리케이션 버전이라고 돼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셔도 돼요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버전은 V1이라고 할까요? 버전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찾기 쉽도록 설명을 적어도 좋겠죠 그리고 파일 선택을 해서 파일을 찾겠습니다 여기에서 app.zip라고 해서 아까 제가 압축한 파일이죠 저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저 파일의 압축이 해제되면서 업로드가 시작되고 저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업로드 버튼을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 화면은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을 우리가 업로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업로드한 이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을 어떤 환경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걸 선택하고요 그리고 작업에서 배포를 선택해요 그리고 환경을 선택합니다 물론 우리 환경이 하나니까 저것만 나오겠죠 그리고 배포 버튼을 클릭하면 My EV APP EMV1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V1이라는 버전이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환경으로 들어가서 그 환경의 이벤트를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업로드, 다른 말로는 디플로이 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 저것이 끝나게 되면 업로드가 끝난 것이 되는 거예요 좀 기다려 볼까요? 된 것 같아요 다시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EV1이 출력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서비스를 최신 상태로 바꿨는데 버그가 있어요 긴급하게 걔를 취소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렉스트 빈스톡을 이용하면 그걸 굉장히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애플리케이션 버전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싶은 것은 V1의 이전 버전인 샘플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요 작업으로 가서 배포를 누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플로이 하고 싶은 환경을 선택하고요 배포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V1을 방금 디플로이 했었는데 그것을 취소한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조금 기다려 볼까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들어와서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 버전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메뉴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성으로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로고를 클릭하면 우리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로깅 정보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100줄을 선택하고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일래스틱 빈스톡이 동작한 로그 그리고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액세스 로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진 에러에 대한 에러 로그를 이렇게 웹상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모니터링으로 들어가 보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경보로 알려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애플리케이션이 그 동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벤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봤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일래스틱 빈스톡으로 환경을 만들면 그 환경을 결국에 EC2 인스턴스의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서비스로 가서 EC2로 가보시면 인스턴스에 방금 우리가 생성한 이 MyEBEngine ENV1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죠 바로 저 인스턴스가 우리가 만든 그 인스턴스에 한번 접속해 볼까요 연결을 눌러서 이렇게 접속해 보면 웹으로 접속을 해 볼 수가 있죠 php 같은 경우는 cd.bat.html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디플로이한 애플리케이션이 저곳에 위치하고요 여러분이 새로운 버전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버전을 적용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래스틱 빈스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배운 것만으로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직접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물론 전 여기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후속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식지도 서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板